하... 하민아, 손이 왜 그래? 아빠, 다녀오셨어요. 손수건 그거 뭐야? 바이오린 연습 많이 해서 손목 아프다고 하니까 작은 할머니가 감아주셨어요. 그래. 괜찮니? 다친 데 없어? 아줌마는 괜찮으세요? 집에 가서 아프면 약 발라야 해. 알았지? 잘 다녀왔어? 네. 그... 저 예전에 저 어릴 때 이렇게 손수건 감아주신 적 있죠? 응? 그... 제 손에 이렇게... 아, 아니에요. 그땐 분명히 날 알고 있었는데. 오빠 왔어? 아, 그냥 누워 있어. 미안. 촉이라 그런지 계속 잠이 쏟아지네. 신경 쓰지 말고 쉬어. 그럴 수야, 인나. 내려가서 저녁 준비할게. 모르겠지요? 이것은 무대를 쩔기면 다 먹지retched다. 이것은 너의 과정을 생각한다. 이 상황을 열정하기 위해 웅이의 마음이 왔다. 그러믄 그것은 서로의 몸이.